저는 지금 중국 스케줄 하러 왔는데요 오늘 일정 끝나고 밥 먹으러 갈 겁니다 굉장히 기대돼요 왜냐면 여기 중국 호난 장샤라는 도시를 와 있는데요 여기의 음식은 정말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블로그를 찍으려고 합니다 마라가즈 그리고 여기 정말 유명한 것들 너무 많아요 여기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식당을 왔어요 휴대폰으로 음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 엄청 많은데 일단은 저희 민물게 진짜 좋아요 중국에서 민물게 딱 가을 될 때, 겨울 될 때 민물게 진짜 많은데 한국에서 마라 롱샤가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마라 롱샤 보다 약간 양양 되어있는 거 제일 유명하고 마늘, 마늘 소스로 되어있는 과제, 롱샤도 엄청 맛있고 그런 거를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소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에 어떤 지방 같은 건데 근데 정말 맛있어요 이거 맛을 안 먹으면 몰라요 나중에 꼭 여기 장사 와서 꼭 드세요 뉴욕 알겠죠? 알겠죠? 추두부 장사 추두부 진짜 있네요 정말 정말 하지만 먹을 때 음 오케이 오케이 오, 뜨거워 이거는 민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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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푹 오, 뜨거워 미쳤어요 이거는 미친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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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빼야 돼요 물에서 안 좋은 걸 얘를 다 진화하기 때문에 얘가 좀 더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빼 버려 여기서 이제 다리 남았잖아요 다리를 마지막 먹어요. 왜냐? 이렇게 잡아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 진짜 많이 먹었어요. 부모님이랑.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빼면서 위에 같이 뜯어져요. 여기서도 이렇게 따가면 살 나와요. 고기에 먹기 좀 귀찮을 수 있지만 정말 정말 맛있어요. 얘는 조금 더 무찍해요. 살 자체가. 부드러운데 무찍해. 이렇게 톡! 그리고 이 꼬리를 잡고 얘를 뜯어. 흐음 정말 매워요. 얘를 방법은 머리를 떼요. 떼서 앞부분을 뜯어요. 밥이 뜯어졌어요? 그러면 바로 먹어요 끝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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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